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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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벨리아 이들과 교감하는 자는 막강한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둠의 창조신에게 이카루스는 두 날개를 잃고 인간들이 사는 미들라스 대륙과 하나가 되었다 그 후 세계는 어둠으로 물들었고 마신과 오군단장들이 지성이 내려와 전쟁을 일으켰다 한때 번영하던 아크무명은 이 전쟁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에이프스와 시리오스의 두 영웅이 나타나 봉인의 인장이 지닌 힘으로 마신을 결계에 가뒀다 잠든 이카루스의 분신인 백룡 벨제로스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 무렵이었다 마신이 봉인된 후 벨제로스는 봉인의 인장을 지키며 영겁의 시간을 보냈고 인간의 왕에게 그 인장을 지키도록 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곧 깨달았으니 인장의 힘은 왕국의 거대한 피바람을 일으켰고 그때 마신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 아크리온의 영혼을 이어받은 점 이제 다시 눈을 떠라 어둠에 맞설 이카루스의 힘을 부활시킬 때가 왔다 아크리온의 영혼을 이어받은 점 아크리온의 영혼을 이어받은 점 아주 Somebody 가슴이 아크리온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